이 녀석 이 녀석 오 할머니 왔어 오 할머니 왔어 오 할머니 왔어 너 이 녀석 머리가 이게 뭐야 이쁘 손녀딸 갖고 싶다며 너 이 녀석아 사내 녀석이 이게 뭐야 알았어 안 할게 이그 한심한 녀석 같은 일 너 또 뭐 하는 거야 매니큐어 이건 여자들이 하는 거야 너는 사내 녀석 아니야 이놈아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하지마 입을 빠지는게 되나 이놈아 알았어 할머니 잘못했어 너무 이쁘다 너 너무 이뻐 할머니 사줄게 할머니 할머니 우리 엄마가 오징어도 또 오징어 아유 좋네 할머니 내 퀴즈 낼게 이 오징어의 손과 발을 구별하는 법을 아냐 꼼짝마에서 손 늘면 손 그렇다면 오징어랑 짱구의 차이점은 모를까 오징어는 말리는데 짱구는 못 말려 왜 내가 바보되고 오 오 오 오 음악이 너무 길어 오 바보되고 에이 망치고 에이 누구세요 에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누구 우리 반 담임선생님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더우시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에이 많이 덥네요 네 그럼 같이 목욕이라도 하시죠 에이 왜 이러세요 에이 야 이 녀석아 이 할머니야 너 학교 가는 줄 아는데 이전까지 공장에 한 거야 잘못했어 왜 공장에 가서 왜 공장에 가서 하늘을 날고 있어 잘못했어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 공장 안 갈게 내가 죽을게 할머니 내가 죽을게 선생님 좀 말려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너무 공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학교 측에서 다 배려하겠습니다 내가 죽을게 저희 할머니가 잘 안되면 내가 죽을게 할머니 걱정 마시고요 저희가 학교 측에서 다 배려할게요 제가 잘 안들려가지고 할머니 저희가 다 배려하겠습니다 나 귀가 좀 잘 안들려가지고 할머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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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